잠잘 때 들려주는 니즈노래 이야기 청춘은 가도 노래는 남아 양희은 2015년 열린음악계 녹화 때 이야기다. 송창식 양희은 특집이 특별 편성되었다. 방송 준비로 노래 연습을 하면서 나는 다시 고이 여고생이 되었고 여러가지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송창식 형을 처음 만난건 고등학교 2학년때였다. 고교시절 특활반인 영어회화클럽에서 창립기념일에 직속 선배인 윤영주 형을 초대했었다. 그때는 송창식, 윤영주 두사람이 트윈폴리업 활동을 할 때라 늘 같이 다니곤 했다. 그 행사에 재학생대표로 내가 답가를 했는데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르니깐 두 분이 기타 반주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영주 형이 같은 교회의 우리학교 아이를 찾아 양희은이라는 학생에게 건네주라며 트윈폴리오 공연 초대장을 주셨다. 그렇게 맺은 인연은 청개구리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청개구리는 서울 YMCA 식당을 개조한 안중백이식 좌식 다방으로 입장료는 100원이었다. 우리나라 통기타 문화의 1세대와 2세대가 만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곳이다. 난 창식형의 노래를 좋아했다. 그러다가 우리집에 모진 바람이 불어 끼니 걱정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형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이곳에서 노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왜 노래를 하려고 해? 돈이 필요해서요. 뚫어져라 나를 보시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겉사람을 뚫고 내 뒤에 벽을 보던 눈빛. 창식형은 이종환 선생님 앞에 날 데려갔다. 형, 얘 노래 좀 들어봐줘요. 아주 잘해요. 이렇게 적극 추천하시며 자기 스테이지 시간을 채우지 않고 10분쯤 남겨놓고 내려왔다. 나는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부를 만한 레포토리도 변변찮아서 섬집하기, 따오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을 불렀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이종환 선생님은 나에게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라 하셨다. 그때 내가 그런데요 저 갑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뭐 이런 웃기는 햇병아리가 있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는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셨다. 그렇게 나는 송창식형의 적극 추천에 힘입어 세상 앞에 섰고 처음으로 돈을 받고 노래를 하게 되었다. 형이 지금껏 살면서 양이은 말고 그 누구도 추천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세월이 흐른 후 형은 나의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곧 좋은 가수가 하나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너 같은 사람이 가수를 해야지 가수 외에 어떤 일을 하겠어. 너는 집이 망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천만에 어차피 가수가 되었을 거야. 그곳에서 한 달 일하다가 꿈에 그리던 무대 통기타의 메카인 오스비 케빈의 오디션을 통과했다. 덕분에 명동에서 20대를 보내며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집도 사고 동생 둘 그리고 나도 대학을 마쳤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 송창식 형과 같이 부를 노래로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 사랑이아를 골랐다. 사랑이아는 형이 본래 나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라고 제작진에게 말하셨단다. 아마 희은이는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와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쇄열이 흘러 우리의 청춘도 가고 시궁창이 엎어져 있을 때 처음 손을 잡아준 바로 그 선배와 60객이 되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형도 나도 초년 고생이 말이 아니었는데 형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나는 6년쯤 뒤쳐져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 창식 형의 옛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가버린 청춘이 생각나 아스라이 아파왔고 결국 노래 끝에 울어버렸다. 넌 노래가 전부는 아니더라. 콘서트를 마치고 집에 오면 기가 다 위로 뻗쳐서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지쳐서 고라떨어질 것 같은데 말이다. 목소리는 잠과 직결되어 있어서 잘 자야 회복이 되는데 모자라는 잠 때문에 괴롭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밥은 굶어도 잠은 충분히 자야 생생하게 회복될 수 있다. 2018년 가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랜만에 섰다. 고등학생일 때는 허구한 날 시민회관 앞을 지날 때마다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다.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번잡한 세종료를 지나 가회동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 걸 좋아했다. 세종문화회관이 과거 이름이 화재로 소실되기 전에 시민회관이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가수 최병걸씨가 혹시 옛날에 광화문 통해서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다닌 그 여학생이 너 맞니? 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 생각과 느낌에 갇혀서 하고픈대로 노래했던 모습을 누군가 지켜봤고 기억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랬던 10대 소녀가 67세가 되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세 번째 단독 콘서트로 다시 서게 되었다. 50여 년의 노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난 느낌이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무대로 안내해준 송창식 선배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차왔다. 쭉 같이 노래하고 싶었어. 그런데 넌 노래가 전부는 아니더라. 송창식 선배는 내가 노래에 올인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며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다. 자신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고 묻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사실 노래에 목숨을 걸진 않았다. 그건 지금도 반성한다. 아침 이슬로 시작했으나 그 다음 곡은 아침 이슬을 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풀기 힘든 숙제 같았다. 지금도 이 산을 어떻게 넘어서나 하는 고민들로 노래는 늘 어렵다. 그러나 노래와 동시에 시작한 라디오는 부담이 없었고 실증도 안났으며 늘 새로운 사연들이 재미있고 또 음악에 귀기울이는 시간도 좋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호감과 호기심이 마이크 앞에 나를 앉혔고 그 마음은 한결같다. 송창식 선배가 말한 너는 노래가 전부가 아니더라는 지적은 당연히 옳았다. 만약 라디오에 정성을 들인 만큼 노래에 마음을 쏟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가수가 되어 있을까? 콘서트는 무사히 잘 마쳤다. 여태까지의 공연 중에서 가장 압권이었어. 여러 차례 공연을 본 친구가 말했다. 동생 희경이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이젠 더 올라간다는 생각 버려도 돼. 그만 내려와. 이제 잘만 내려오면 돼. 이렇게 인생에 정점이 찍히는 걸까? 과연 정점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을까? 즐겁게 놀듯이 노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 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다. 슬렁슬렁 놀듯 무대를 노비며 숨 쉬듯 말하듯 하는 노래. 언제쯤이야 그런 경지에 다를 수 있을까? 아마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할 땐 어린날 햇병아리라도 못된 아르바이트 달걀 가수 시절에 뼈에 새긴 결심을 떠올린다. 내 노래를 들어주는 한 사람의 가슴이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박이 터지는 건 어쩌면 운이지만 정성은 이쪽 몫이지. 잊지 말자. 저희 미주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영상을 들어주시는 한 사람 있을 때까지 계속될 거고요. 잠잘 때 들려주는 미주놀의 이야기도 단 한 사람이 들어주는 그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힘들었던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수고하셨습니다. 고마 bike 보 crater LINAN 아멘